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글로벌 마켓에 도전하기 위한 지원정책 강의를 맡게 된 곽동욱입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출 접근성과 해외진출 증가 등 소상공인들에게 수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원정책들 위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수출 두드림 기업 지정 제도입니다. 2020년 소상공인들의 수출액이 93억 달러로 중소기업 수출액의 9.2%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수출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와 같이 소상공인에게도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제도로 신설하였는데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 두드림 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 소상공인 지원기관과의 우대 지원을 통한 수출 성장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 두드림 기업이란 수출을 시작 또는 추진한다는 의미와 수출을 통해 꿈을 이룬다는 의미로 수출 규모는 작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규모는 2021년 300개사를 시범 선발해 자금, 보증, 마케팅, 컨설팅, 온라인 진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운영평가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외무역투자진흥공사가 수출기반, 수출 가능성, 지속성장성, 수출 공통역량 등을 평가한 후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최종 성장합니다. 수출 두드림 기업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이며 중후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본 제도는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수출과 관련된 지원을 우대받게 되는데요. 각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우대 지원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수출 바우처 내 우선선정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은 수출에 필요한 홈페이지, 동영상 등 마케팅 제작 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수출 지원 프로그램 연계입니다. 고비즈 코리안에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전시관을 신설하고 아마존, 라쿠텐, 온라인몰 수출 대행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우대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처는 중진공 수출 마케팅 사업처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우대 지원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그 중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과 연계 지원입니다. 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1.9% 플러스 가간금리 0.2%입니다. 정책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변동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5억 원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1억 원 이내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수출센터 교육 등 수출 프로그램 연계입니다. 단계별 수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외 바이오 상담의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 컨설팅 연계 지원입니다. 컨설팅 비용은 최대 120만 원 이내이며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며 본 우대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신앙진흥공단 창업성장실 소상공인 수출센터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우대 지원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수출 멘토링으로서 수출 전문 의원가의 컨설팅을 통해 수출 전략 수립, 무역실무 상담, 바이오와의 교심 및 수출 상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역량 강화로서 온, 오프라인 수출 실무 교육 과정, 수시 운영, 영문 카달로그 및 홍보 동영선 등 수출 필수 자료 제작 지원 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출 마케팅입니다. 수출 마케팅 지원 내용으로는 인퀘어리 발굴, 화상 상담,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치원 지원 등 온라인 마케팅과 샘플 무료 배송 후 바이어 피드백을 조사해주는 테스트 마케팅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 우대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코트라 수출화 기업팀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우대 지원 내용입니다. 올해의 총 지원 규모는 200억이며 보증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혹은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수출 두드림 기업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보증 한도는 본권 최대 7천만 원이 한도이며 시행은 2021년도 11월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보증기획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출 두드림 기업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로서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입니다. 하지만 신청 제한 대상 소상공인이 존재하는데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소상공인 휴 폐업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소상공인 등은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정 지정 이전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수출 두드린 기업의 지정 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고 중진공, 소진공, 코트라에서 수출 기반, 수출 가능성, 지속 성장성, 수출 공통 역량 등을 평가 후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역별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중진공 고비즈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전용 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주요 제출 서류는 수출 두드린 기업 지정 신청서 및 수출 이행 계획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기업 및 개인 신용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입니다. 다음은 코트라의 수출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입니다. 수출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500개 사에 대해서 1년간 코트라에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업 요건은 소상공인 기본법체 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또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기업입니다. 신청 방법은 코트라 수출 기업화 팀으로 전용 메일을 통해 사업 신청 링크를 요청하시면 되고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 양식을 작성하신 후에 제품 설명서를 첨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한 신청 양식 및 제품 설명서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에 선정 결과 통보가 될 예정이며 선정일로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은 무역 전문가인 수출 전문위원회 멘토 멘티로 지정되어서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수출 유망 소상공인으로 선정이 되고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영향 진단을 시행하도록 하며 진단 결과에 기반해서 맞춤형으로 교육 및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단계적으로 무역 전문가인 수출 전문위원회 수출 멘토링이 시행되며 수출 필수 자료인 전자카달루가 제품 홍보 동영상 등의 제작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84개국 127개의 해외 무역관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바이어 상담 추선 테스트 마케팅 수행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등입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지원과 해외 무역관 연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국내 지원은 수출 준비 및 수출 멘토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출 준비는 수출 실무 교육 과정 운영 수출 필수 자료 제작 지원이며 수출 멘토링은 수출 전문위원회 컨설팅을 통해 타기 시장 및 수출 전략 수입 무역 실무 컨설팅 바이어와의 교심 및 수출 상담 지원 등입니다. 코트라 해외 무역관 연계 지원은 해외 마케팅 지원, 바이어 발굴, 바이어 상담 지원, 해외 테스트 마케팅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이코리아에 등록한 수출 희망 품목을 수출 전문위원 및 해외 무역관이 협동으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 주며 바이코리아에 등록한 상품을 전세계 바이어에 노출 및 해외 127개의 코트라 해외 무역관이 해외 바이어 수입 수요 발굴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품에 관심을 보인 바이어와 해외 무역관 수출 전문위원 협동으로 상담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해외 현지 시장에서 바이어를 발굴하여 샘플 배송료를 지원해 주고 현지 테스트 마케팅을 수행 후 바이어의 반응을 피드백해 주는 후속 권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코트라 수출화 기업팀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의 수상공인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서는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상공인에게 기업별 규모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자 소상공인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참여 기업 신청시부터 2021년도 11월 말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총 20개 사이입니다. 사업 지원은 스타트 기업 10개 사와 점프업 기업 10개 사에 대하여서 기업당 100만 원을 한도로 예산을 집행하며 참여 기간의 수출 경험 및 실적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참가 기업 대상 전자상거래 수출 마케팅 교육 단계별 컨설팅 및 마케팅 등을 통한 계정 개설 및 운영 지원입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입점에서부터 상품 리스팅, 마케팅, 배송 교육을 지원해주고 있고 참여 기업별 판매 계정 개설, 상품 페이지 제작, 플랫폼 내외부 광고 등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또한 배송 최적화를 위한 물류사 세팅 및 배송 프로세스 컨설팅을 지원해주며 전략 상품 선정, 상품 이미지, 상세 설명 및 키워드 발굴 등 상품 리스팅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우수한 자사 제품을 보유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법상의 수상공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총 두 개의 참가 유형 중에 반드시 한 개를 선택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타트업 기업은 전년도 수출 실적이 없거나 수출 초보 기업으로서 수출 실적이 1만불 미만 기업입니다. 점프업 기업은 전년도 수출 10만불 미만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수출에 대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제외 대상들이 존재하는데요. 중진공의 2021년도 자사몰 진출 사업, 2021년도 온라인 수출 대행 사업 참여 기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체납 중인 기업, 한국신영정보원의 일반 신용정보관리기획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 대지급 관련인 채무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서 참가 구분별로 해외 진출 경쟁력 및 수출 준비도 등 평가 후에 종합평점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에 온라인 전용 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 기업 신청서 및 제품 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임스타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입니다. 아임스타즈에서는 소상공인의 해외 쇼핑몰 진출 교육 및 입점 판매 지원을 목적으로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해외 쇼핑몰 입점 희망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의 하나며 확인 사항은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관이 사업 신청일보다 이후인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서류 제출 시에 필히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하고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 폐업 중인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 행위에 위반자인 경우에는 해외 수입 제품 위반자인 경우와 해외 수입 제품, 대기업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미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 해외 쇼핑몰 진출 교육 진행 그리고 소상공인 역량에 따른 해외 쇼핑몰 판매 대행 또는 직접 입점 지원입니다. 먼저 해외 쇼핑몰 판매 대행은 독자적인 글로벌 쇼핑몰 개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개정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해외 진출 교육,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 대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수출에 필요한 교육 지원부터 입점 상품의 상세 페이지 제작 및 번역을 제공하여 줄 수 있으며 플랫폼 내부 키워드 광고 및 쿠폰 발행, 외부 SNS 마케팅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주문권에 대한 해외 물류 및 배송 대행 등 해외 판매를 일괄 지원해 줍니다. 다음은 해외 쇼핑몰 컨설팅 및 직접 입점 지원으로써 해외 쇼핑몰 계정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사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 입점, 단계별 컨설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제품의 직접 입점 매출액 증가 및 성장을 유도합니다. 교육의 경우에는 입점부터 상세 페이지, 마케팅, 배송까지의 전 단계를 컨설팅해 줄 수 있으며 전략 상품의 선정, 상품 이미지, 상세 페이지 개선 작업, 키워드 발굴 등 상품 등록 컨설팅을 진행하고 물류사 선정 및 배송 프로세스 컨설팅을 통해 배송 최적화 및 참여 기업별 판매 계정 개설, 상품 페이지 제작, 플랫폼 내 외부 광고 등의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하여 줍니다. 절차는 신청 및 접수 후 서류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며 아임스타즈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차수별로 신청 기간을 아임스타즈 공지 사항에 별도 공지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임스타즈 소상공인 혁신실 디지털 판로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들은 말씀드린 관련 기관의 부서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본 강의에서 설명드린 소상공인들을 위한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들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수출 두드림 기업 지정 제도 그리고 수출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소상공인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지원 사업들이며 어느 정도 이런 사업들을 통해 매출 볼륨을 키우신 다음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지원해 보시면 상당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강의 주제를 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를 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